사실은 어떤 최종 결정을 하기 위한 후보군에 들어가잖아 그러면 이 외국 애들은 그것만으로도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영예로운 거야 그 언급이 돼서 나같이도 맨션이 있고 그 다음에 위너가 있잖아 근데 그 맨션을 같이 수상 범위에 넣어주는 거는 위너가 되기 위한 맨션 그러니까 언급이 된 후보 책이라는 뜻이거든 근데 우리나라는 후보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야 1등이 아니면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1등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야 나쁘다 그래가지고 저 맨날 헷갈려 이번에도 또 찾아왔어요 칼데코 아노랑 메달이 뭐가 받은 거지? 맨날 헷갈려 그래가지고 나는 헷갈리진 않는데 맨날 우리나라에서는 칼데코 수상 그러잖아 근데 이게 언어인지 위너인지가 구분을 잘 안 해주니까 근데 수상이라고 붙으면 보통 메달 딴 거를 붙이더라고요 이걸 찾아봤는데 그렇긴 해 아너인 경우에는 수상이라고 안 하고 칼데코 아너거나 칼데코의 명예로운 상 얘기는 딱 안 써놓더라고요 그럼 누구야? 우리 먼저 고맙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그 시간에 따라서 그리고 오늘 시야 그럼 우리 다음은 자세히 만나요 그리고 저희는 한글자막 by 한효정 작업은 안하고 수다 떠는 사람들입니다 가까운 사람들과의 수다처럼 때론 가볍게 때론 진지하게 그림책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월 2회 업로드를 목표로 비정기적으로 팟빵에 올리고 있습니다 팟빵 댓글단과 페이스북의 페이지로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함께하는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창작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있는 생감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수문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코가 막히고 눈 노안이 온 다람다람 다람쥐입니다 그림책 기획자 김공공입니다 어? 이제 왔어요? 근데 노안이? 사람이 깜짝 놀랐네 책상을 치게 되네 분노의 책 깜짝 놀랐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크리스반 알스버그의 책들을 가지고 수다를 떨어보겠습니다 먼저 김공공님이 작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이분은 1949년생이세요 우리나라 나이로 올해 71세? 꽤 나이가 많으신데 미시간 그랜드 라페스라고 하는 데에서 자라셨대요 이 집안이 아주 부계 자체가 여기서 오랫동안 유제품 공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 치즈나 우유 뭐 이 도시에 우유를 배달하는 우유를 생산해서 우유나 치즈 같은 거를 배달하는 공장을 집안에서 쭉 운영해 왔고 꽤 부유하게 이어 왔는데 집도 대부분 그 회사 근처에 오래된 주택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그 근처로 이제 이사를 다니다가 최종적으로는 그림에 자주 등장하는 듯한 공장에서 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외곽의 단독주택에 이제 이사를 가면서 이 사람의 유년 시절에 지금 압둘가사지의 정원이라든가 주만지에 나오는 숲속이라든가 그 빗자루의 보은 같은 숲속에 나오는 그런 배경 거기에 나오는 집의 배경이 그 최종적으로 한 1시간 거리에 떨어진 집에 이사가는 그 집의 형태를 그대로 가지게 되었다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2층 집을 가지고 계셨구만 부모님이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크리스만 아이스버그가 흥미로운 지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미대를 간 이야기가 굉장히 흥미로워요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공부를 무진장 잘했나 봐요 이렇게 잘하는 애들한테 이제 대학 입학 사정관이라고 그래서 당시에는 그 우수한 학생들을 미리 대학 입학 관계자가 나와가지고 미리 심사를 보고 먼저 데려가는 거예요 인재를 먼저 대학에 데려가기 위해서 고등학교를 이렇게 착 순회를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나 봐요 우리나라는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하죠 사실은 미리 애들을 선점하기 위해서 그래서 입학 사정관이 나와서 여기서 공부 잘하는 애들 막 쫙 불러가지고 아마 그 사무실에서 면접을 보는데 면접을 보기 전에 서류에다가 뭘 이렇게 막 기입을 했어야 됐나 봐요 그러니까 얘가 그냥 이런저런 긴장감 없이 막 기입을 하다가 내가 어느 대학을 가고 싶다라는 부분을 기입을 안 한 채 호명이 돼서 들어갔대요 들어가서 그 입학 사정관이 먼저 보여주는 그 매뉴얼 미시건 학교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학교의 이름 중에 컬리지 A&D라고 이렇게 있더래요 그래서 이게 약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17살 정도밖에 안 되네요 와가지고 이건 무슨 뜻이에요? 아키텍처 앤 디자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조형예술대학인 거예요 얘가 거기에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거 되게 좋아하기는 했는데 그 예술, 아트, 건축, 조형 이런 게 막 들어왔더니 너무 흥미로웠대요 그래서 아 나 여기 가고 싶다 근데 거기를 가려면 그 미술 수업이나 이런 수업을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이수를 한 학교에서 증명을 해줬어야 됐나 봐요 근데 얘는 과학이나 수학을 주로 들었던 애라 그 이수 수업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이제 뻥을 쳤죠 얘라고 해보다 이 아이스버그 아저씨가 17살 때 뻥을 치면서 내가 개인적으로 수업을 다 받았어 나 다 이거 할 줄 알아 내가 지금 유아랑 뭐랑 뭐 배우고 있어 그래서 뻥을 친 거예요 너무 대답하게 이 사정관이 가만히 눈을 보다가 툭 던진 거예요 이 설명도 안 해주고 노만, 록, 록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근데 마침 그거 알고 있었대요 노만, 록웰이 표지 그림을 되게 많이 잡지 표지 그림을 그리던 일러스트레이터이자 모르게 어렵지 않아요? 그 사람 완전 미국 국민 일러스트레이터인데 아 그런가? 네, 국민 일러스트레이터 근데 17살짜리의 수학이나 과학을 좋아하는 애는 모를 수도 있잖아 그렇게 하지 근데 뭐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사람이 되게 예술적인 감성을 많이 보여주는데 미국인에 대한 이런 것도 많이 사실적으로 그리고 보여주는데 평가절하되어 있다라고 하는 어떤 분석평? 비평?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대요 그 아이스버그가 고민한 거는 저 사람이 노만, 록웰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인지 좋게 생각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일단 이 질문을 나한테 던진 건 저 사람은 노만, 록웰의 팬이다라는 걸 가정을 하고 자기가 그 평가절하되어 있다, 굉장한 아티스트다, 미국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이런 사람 아티스트다 이런 얘기를 했대 이 사람은 입학사정관이 감동하면서 입학허가를 바로 거기서 사인을 한 거야 그래서 예술대학을 들어가게 됐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아이들이 수업을 받으러 온 친구들이 너무나 뛰어난 그 실력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구현의 능력 정도가 자기랑 너무 다르고 경험치도 너무 다르다라는 걸 알고 좀 많이 절망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서 조각이라는 분야가 있었는데 조각 분야를 보면서 자기가 어렸을 때 배나 모형 비행기 만들고 로봇 만들고 하던 게 생각이 나면서 아, 그런 감성이랑 조각이랑 되게 비슷하구나 굉장히 진짜 너무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지 않아요? 그렇게 접근을 해가지고 아, 내가 하던 거랑 되게 비슷하다, 내가 아는 거다 라고 해서 그 조각가를 선택을 해가지고 졸업을 했는데 대학원을 리스디로 갔어요 데비드 위즈너가 나왔던 그 대학에 리스디로 가서 조각을 역시 석사학위 전공을 해가지고 졸업을 하고 졸업을 한 해인지 아니면 고사인지 거기에서 결혼을 해요 부인을 하고 미시건대학에서 만났던 여자친구랑 결혼을 하는데 그분은 같은 예술대학에서 교육, 예술교육을 전공을 한 거예요 초등학교 미술교사가 됐네? 근데 이분은 그러면 초등학교 들어가는 스토리북의 일러스트레이션에 대해서 되게 잘 알게 되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자기 남편이 맨날 조각한다고 막 이렇게 열심히 작업을 하면서도 밤에 막 이상한 그림을 그리는 거야 이렇게 해리스버디기 미스테리 같은 그런 그림들을 막 그리고 있는 거야 어, 저 사람은 딱 일러스트레이터인데 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부인이 자기가 좀 그림책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남자는 아무런 정보가 없잖아 그러니까 자기 부인과 그때 친구였던 데이비드 맥컬레이라고 하는 그 고딕성당 그리고 했었던 그 맥컬레이한테 자기 남편 그림을 보여준 거야 어떻게 생각하냐 너의, 어, 네가 본 게 맞다 이 사람은 그림책 작가다 그래서 당시에 호튼 미필린 위필린, 미필린이 아니라 위필린이라고 하는 되게 큰 출판사가 있어요 그 출판사의 편집자한테 그림을 보여줬더니 아주 좋은데 이 사람은 남의 글에, 남의 이야기에 그림을 그리기보다는 자기 이야기를 쓰고 그리는 게 좋겠다라고 조언을 해준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아, 그래요? 그러면서 조각을 하면서 그림책을 지은 게 압둘 가사지의 정원이었던 거죠 압둘 가사지의 정원을 1979년에 딱 냈고 그 바로 이듬해 1980년에 칼데코 아너상을 수상을 해요 그리고선 1981년에 주만지를 주만지를 그려서 아니 그린 게 아니라 주만지를 지어서 내서 그 또 바로 다음에 칼데코 메달을 타죠 그리고선 거의 한 해에 한 것씩, 여러분 한 해에 한 것씩 거의 여러분 한 한 개씩 압둘 가사지의 정원, 주만지, 벤의 꿈 하늘을 나는 배, 제퍼, 해리스 버디계의 미스테리 북극으로 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폴라 익스프레스까지 정말 해년마다 찍고요 90년이 되는 90년 초반까지는 열심히 책을 짓습니다 거의 한 해 하나, 경년으로 하나 이렇게 나올 정도로 짓는데 이분의 어떤 그 폭발점에는 주만지가 90... 몇 년이었더라? 94년인가? 92년인가? 영화? 네 뭐 그쯤 로빈 윌리엄스가 주연으로 한 영화가 나오면서 완전히 대회 폭발이 된 거죠 그리고 사실 자투라가 이후에 2002년에 나오게 되는데 주만지가 한 권으로 끝난 이야기였기 때문에 아쉬웠을 거예요 그만한 대성공을 거뒀고 또 그 사이에 슈링이 있었잖아 주만지가 먼저 치고 사실 그림책으로서의 성공한 책이었고 90년대 말에 슈렉이 나왔는데 슈렉이 2000년대 초반까지 계속 1부, 2부, 3부까지 막 나왔거든 그걸 보면서 속편을 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잃어버린 뭔가 그 형의 입장에서 형의 옛날 이야기인 거죠 다시 그 이야기 속에 로빈 윌리엄스의 그 옛날 이야기를 자투라로 하면서 냈고 그 다음에 폴라 익스프레스 85년작이 2004년에 영화가 돼요 어떻게 보면 주만지도 대성공을 했지만 폴라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애니메이션, 3D 애니메이션이었잖아요 어른부터 아예까지 완전히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의 전 연령한테 다 이렇게 꽂히게 되는 정말 그 우리나라 이 사람의 소개 글에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저작권을 많이 벌어들이는 그림책 작가로 소개하는 문구도 있을 정도로 대단하죠 이분은 지금 보스턴 인근에서 살고 계신데 최근 작이 2014년도에 나왔던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 소개가 돼 있냐면 행복을 찾아 나선 스위티파이 라고 하는 책을 그 글그림을 하셨는데요 국민소관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에 이듬해 2015년도에 나왔거든요 근데 그림 결이 2011년도에 나왔던 폭포의 여왕까지는 일관되게 그림이 쫙 그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때 무슨 이거는 무슨 바람이 부르셨는지 전혀 다른 사람이 그린 것 같은 완전 결이 맞지 않은 그림과 글을 쓰셔서 근데 극밥이 되게 많아요 이 사람은 어쨌든 그림을 그리지만 글로서 표현하는 점이 좀 더 더 센 작가이지 않나 물론 뭐 그림도 강력하지만 라는 생각이 드는 작가에서 좀 아쉬운 거는 이제 올해 71세 우리나라 나이로 71세고 그 나라 나이로는 이제 70세나 아니면 69세 정도 됐을 텐데 아까 다람쥐님은 어우 아주 한 장이야 좀 더 낼 수 있어 어머 나 내가 어우 짱짱 한 잔 나 좋겠다 뭐 인세도 많고 몇천억이라고만 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돈을 많이 벌으셔서 그런지 작업이 좀 더디세요 돈도 그렇고 연세가 이제 사실 뭐 한창이라고 하지만 근데 이제 존 버닝햄이나 예를 들면 앤서니 브라운이나 이런 데비드 위즈넉들처럼 일러스트레이션만 딱 하는 작가가 아니라 조각을 했었던 작가잖아요 뭔가 뭔가 만들어내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공식 홈페이지에 가봐도 조금 70년대에 한정돼 있긴 한데 원래 작품이 그림책에 나 이 그림에 나오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이렇게 형상화되는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굉장히 구체적이고 추상적이지 않아 관념적인 부분하고는 굉장히 멀어져 있어 굉장히 구체적인 사실주의적인 사람이더라고요 조각에 있어서도 제가 생각할 때 그런 작업들을 해나가고 하면서 좀 이런 책을 내는 데에는 좀 더 한참 막 재미를 붙였다가 좀 조금 발이 멀어진 게 아닌가? 다른 작업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요 힘 빠졌어 힘 빠졌어 좀 아쉬운 작가예요 훨씬 더 많은 상상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너무나 그 10년 상간에 막 팍 보여주고 불꽃처럼 살다 폭포의 여왕은 원래 있는 실제 있었던 일을 각색해서 하신 책이고 스위트파이도 저도 이번에 처음 봤는데 뭔가 내보낼 이야기라고 되나? 이런 게 없으시나 보다 가져온 이야기 쓰고 스위트파이는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이거 이제 금방 쓰셔야 되나? 아니 난 이거 처음에 표지만 보고 처음에 낸 책인 줄 알았어요 되게 옛날 책인가 보다 엉망진창 그리셨네 하고서 봤는데 사실 그림이 엉망진창은 아니야 완성도나 이런 게 지금 아니야 내가 봤을 때 그 스타일의 완성도는 되게 좋아 그 스타일에 한해서는 우리 취향은 아닐 수 있는데 그 스타일에 한해서는 괜찮아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편이야 근데 꺼내고 있다 꺼내고 있다 그려왔어 그래 봐라 이거지 근데 우리가 우리가 이게 30년 동안 봐왔던 그림 결이 아닌 거죠 아니 그림 잘 그렸어 그냥 그렸어 떠날 때를 알아야 되는 것인가 아니 떠날 때 뭐 근데 뭐 만드는 사람은 계속 만드는 거지 뭐 저작자는 그림이 그림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잘 그렸잖아 스타일이 바뀌었을 뿐이지 이거 자체의 완성도는 나쁘지 않아 아니에요 근데 색깔 쓴 거 원래 중간중간에 색깔 쓴 책들이 있어요 이건 꿈이야 거야 근데 이거보다 훨씬 완성도가 엄청 높거든요 노안도 오고 이제 막 푸드푸드푸드 떠들려 이제 야 노안이 와서 그린 거 치고는 잘 그리지 않았네 좀 아쉽긴 하죠 기대하고 있는 그런 풍이 아니라서 결정적으로 그림을 떠나서 내용이 너무 재미없어요 가장 큰 문제는 그리고 내용도 결이 되게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왜 이 알스버그 형님은 약간 미스테리 같은 느낌이잖아요 좀 그냥 일상툰 뭐 이런 느낌이에요 내가 봤을 때 둥글둥글해지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미스테리는 굉장히 성인적인 감성인데 그 성인과 약간 판타지의 어떤 경계선에서 아동도 같이 볼 수 있게끔 근데 이 사람 얘기는 다 괴기스럽고 장면을 잡는 것도 긴장감을 유지하는 불안정한 구도를 되게 많이 쓰는 작가라서 아이들한테 적합하지 않다라는 평을 굉장히 많이 들어왔던 작가고 오히려 독자층에서 이 사람을 끌어준 힘도 있어요 판매가 더 잘 된 거지 내가 봤을 때 평보다 우리 오늘 그 많은 책들 중에서 주로 다룰 책 한 다섯 권을 선정했는데요 앞둘가사지의 정원이랑 주만지, 자수라, 페리스 버딧과 14가지 미스터리,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무화과 5권을 선정했습니다 주만지랑 자수라는 세트로 저는 첫 책 앞둘가사지의 정원을 골라왔어요 요즘에 제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막 조금 파고 있는데 힘들다고 낑낑대다가 요즘에 이걸 다시 이제 소개하려고 보는데 아이고 이분에 비하면 뭐 아무것도 아니네요 이 내용은 앞둘가사지가 이름이에요 마법사 이름 그 앞둘가사지의 정원에 한 어린이가 가는 내용인데요 이제 헤스터 아줌마가 앨런한테 프리츠라고 하는 개를 잠시 맡아달라고 하고 외출을 해요 프리츠를 데리고 이제 가고 물어뜨지 않게 막 이렇게 보살피고 그리고 산책을 딱 하러 갔는데 개를 데리고는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경고판이 붙은 앞둘가사지의 정원에 프리츠가 목줄을 끊고 또 그쪽으로 막 달아난 거예요 그래서 얘가 거기에 개를 데리고 갈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개를 찾으러 가게 된 거죠 그리고 가서 이제 똑똑 문을 두드리고 앞둘가사지한테 이제 얘기를 해요 여기 개를 찾으러 왔다고 하니까 어 이 사람이 개를 찾아주겠다고 간 거예요 근데 암만 봐도 없는 거죠 이 개가 자기는 개를 싫어하기 때문에 개를 오리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리를 품에 안고 가다가 얘가 잠시 한눈파는 사이에 이 오리가 얘 모자를 탁 쳐가지고 도망가버린 거죠 그래서 이를 어쩌나 개 주인한테 이제 어떻게 말을 하나 얘가 이제 마음이 그냥 무거워져갖고 간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갔더니만은 그 개가 있는 거예요 뒷얘기를 해야 되나 너무 오래된 책이니까 해도 되겠죠 엄청 오래됐죠 네 네 79년에 나왔어 이 작가의 책이 다 마지막에 그 반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나오는 거라 네 있으니까 얘기하지 마 어 네 그래서 이 아줌마가 이제 아이 니가 속은 거야 이 개가 그때 도망쳐서 온 거고 그 오리는 아마 이 사람이 널 속이려고 한 걸 거야 하고서는 얘는 아 그런가 보다고 갔는데 나중에 이 아줌마가 딱 봤는데 개가 모자를 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오리가 실제로 개가 변신했었던 그런 수도 있다 네 정답을 알려준 건 아니고 딱 끝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네 네 다음 책은 주만지와 자수라 우리 다람진이 아 왜 주만지에 자수라 두 개야 난 자수라만 한다고 했거든요 아 그래요? 자수라만 할까요? 아니 집에 자수라 책이 있길래 아 난 자수라 해야겠다 했더니 주만지가 떡하니 붙어왔어 세트니까요 주만지 책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서관을 아무리 돌아다녀도 거의 매끈데 없어 세트로 사면 이게 전집에 있던 책이라고 해서 따로 없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구했어요 제가 오늘 소개할 책은 크리스반 알스버그의 책 자수라인데요 자수라를 소개하자면 그전에 첫 번째 이야기 주만지를 살짝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주만지는 81년에 출판되었고 82년에 칼데코상을 받았고 또 우리에게는 로빈 윌리엄스가 주련한 영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엄마 아빠가 오페라를 보러 나가고 집에는 주디와 피터가 남게 됩니다 집안에 있기 심심했던 두 남매는 밖으로 나가 놀기로 합니다 공원으로 간 둘은 공원 나무 아래에서 게임 상자를 발견하고 집으로 가져옵니다 그 게임 상자에는 일단 주만지 게임을 시작하면 한 사람이 주만지에 먼저 도착할 때까지 게임을 끝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써있는데요 이 문구에도 불구하고 둘은 게임을 시작합니다 피터가 주사위를 던졌는데 그만 사자가 공격한다 두 칸 뒤로 갈 것 이란 문구가 나옵니다 그리고 시시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뒤에 사자가 나타나죠 이 게임은 뭔가 주사위를 던지고 그 말을 옮기고 글자판에 있는 내용이 현신으로 나타나게 되는 게임입니다 뭐 원숭이가 나타나기도 하고 코뿔소가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기도 하고 장마가 시작되기도 하고 화산이 폭발 되기도 하지만 둘은 끝까지 게임을 완성해서 주만지를 외치고 게임은 끝납니다 그리고 그 게임판을 다시 공원에 갖다 놓죠 그리고 그 책 마지막에 그 게임판을 가져가는 이웃집 형제 데니와 월터가 등장합니다 자수란 이 데니와 월터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것도 주만지랑 마찬가지로 사건이 엄마 아빠가 집에 없을 때 일어난데요 집에 둘만 남게 된 동생 데니는 형과 놀고 싶어하고 형 월터는 놀자고 못하는 동생이 마냥 귀찮기만 합니다 공놀이를 하고 싶은 데니는 일부러 형 머리에 야구공을 맞춰서 형을 화나게 하죠 화가 난 형을 피해 도망가면서 밖으로 나온 형제는 공원에서 주만지 게임을 발견하고 집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건 패턴이 똑같죠 주만지랑 뭔가 시시한 게임이라고 이제 형이 놀아주지 않자 동생 데니는 혼자 게임판을 열어보죠 그 주만지 게임판 아래 다른 게임판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수라죠 그래서 동생 데니는 혼자 게임을 시작합니다 데니가 주사위를 던지고 말을 옮기면서 카드를 읽습니다 카드에는 별똥별이 쏟아진다 대피하라라고 써있습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지붕에서 별똥별이 막 쏟아지죠 그리고 현관문을 열었더니 문 밖에는 광활한 우주가 펼쳐져 있습니다 게임판을 자세히 봤더니 이 게임을 계속하지 않으면 뭔가 지구에 돌아갈 수 없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두 형제는 게임을 계속해 나갑니다 중력이 바뀌기도 하고 몸이 뜨기도 하고 우주 해적이 나타나기도 하고 로봇의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두 형제는 처음과 달리 게임을 하면 할수록 형제애애가 생기지만 형 월터가 블랙홀로 빨려들어가면서 대위기를 맞이합니다 이 위기를 형제는 어떻게 극복할까요? 이거는 나온지 얼마 안되서 말씀드린지 안돼요 집으로 돌아오긴 할까요? 주만지와는 살짝 다른 결말을 갖고 있고요 뭔가 우주 대모음을 가지고 있는 책 자수라였습니다 아마 개정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킥북스에서 새로 나왔더라고요 한번 나왔는데 나왔는데 제출해서 다른 출판사에서 다른 출판사에서 주만지가 너무 아쉽죠 사실 네 읽을 수 찾을 수도 없고 이게 프레벨의 전집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근데 주만지만 그런게 아니라 폴라익스프레스도 그래요 폴라익스프레스도 그래요 아 폴라익스프레스도 둘 다 프레벨에서 전집으로 끼어있어서 낙권으로 구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저도 크리스바나 아이스버그 되게 좋아하는데 초창기에 구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또 전집이기 때문에 도서관에서도 잘 안들여놔 네 그 세트를 다 사야되니까 저도 세군데 돌고 거기서 딱 구했어요 그러니까요 저희 구립도서관 검색해보면 주만지 딱 한권인가 두권 나오거든요 거기까진 가서 빌려야 돼 나도 빌려봤지 그래서 전집을 사지 못해 어떻게 전집을 사 그러니까 정말 안좋은 병폐중의 하나라고 생각해요 좀 안좋은 케이스인거 같아요 지금 이게 되게 이 작가의 가장 핵심되는 책이잖아요 두권이 근데 이걸 일반 대중이 볼 수 없는 묶여있는 상황 이걸 볼려면 이거 전집이 얼마야 뭐 몰라요 뭐 한 50만원 40만원 100만원 이렇게 하나 100만원까지는 안갈거야 프레벨의 개인적인 감정은 없습니다 하하하하하하하하 일좀 주십시오 하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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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해리스버디게 미스테리 라는 책은 10년 뒤에 작가들한테 좀 얘기가 붙여가지고 나왔는데 원래는 1984년도에 낮짱의 그림을 연결하는 아주 짧은 그 아포리즘 같은 문구와 함께 그림책으로 14점을 이제 그 출간을 했는데 아마 그렇게만 냈으면 이 책이 흥미롭지가 않았을 텐데 크리스바나 아이스버그가 앞에다가 설정을 만드는 거예요 그 이 그림들을 보기 전에 해리스버디기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이 그림을 출간하기 25년 전에 출판사에다가 책을 내고 싶다면서 이야기와 함께 그림을 들고 왔는데 아 너무 흥미로우니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편집자의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아 집에 있으니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이걸 가지고 갔다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던 14점만 딱 남아있는 상황에 크리스바나 아이스버그가 이 그림을 보고 이 책을 내게 되었다 라고 하면서 이 책의 얘기가 무엇일까 라고 하는 부분을 유추해서 이제 냈는데 처음에 나는 이게 진짠 줄 알았어 아 그래요? 수진은? 너무 수진하게 난 지금까지도 그게 진짠 줄 알았는데 아 그래요? 아 그래서 왜 책에 그러면 그림을 크리스반 아이스버그가 그 해리스버디게 그림을 보고 다시 그렸기 때문에 혼자반 이름이 있나? 크리스반 아이스버그 이름만 있거든 만약에 해리스버디게 그림이라면 아니 당연히 해리스버디 그림 구성 크리스반 아이스버그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이름이 하나지? 이상하다? 이 설정이 계속 헷갈려서 그 맨 처음에 이 책에 대해서 조사를 할 때 영문 그것도 막 찾아봤었어 오 이게 정말 해리스버디 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건가 에디터에 인터뷰는 있는 건가 그래서 찾았는데 없는 거야 근데 내가 어디서 그걸 이제 이게 만우절 같은 얘기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았냐면 앤서니 브라운이었나? 내가 크리스반 아이스버그를 너무 존경하고 이 책의 설정을 미리 앞에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 낯쟁이 그림을 연결하는 점이 되게 훌륭하다라고 그 책에 대한 언급을 한 게 있었구나 응 연극한 부분이 있었어 그래서 아 그렇구나 아 이거 크리스반 아이스버그의 이 가상세계에 내가 갇혔던 거구만 이라는 생각을 좀 했던 거구나 잘 만들었네요 형님이 아이스버그 형님이 잘들 잘을 속였네 사람들을 그러니까 나 지금까지 진짜 좋아 근데 안에 내용의 그림들이 되게 진짜 그 어떻게 보면 주만지나 압둘가사지나 이런 환타지 있잖아요 그런 게 한 장으로 이렇게 딱 표현된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안에서 되게 인상적인 그림이 뭐냐면 수녀 하나가 의자를 공중부양되어 있는 의자 위에 남자 수도사들이 이렇게 우러러보는 아주 그 장엄한 장면이 있거든요 이 장면이랑 어떤 되게 무서운 마녀 같은 여자가 칼을 들고 빛나는 호박을 딱 향해서 칼날을 들이대는 장면이 있어요 이 의자씨는 뭐라고 돼 있냐면 제목이 일곱 개의 의자 다섯 번째 의자는 그렇게 프랑스로 가버렸다 야 멋있다 라는 문구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호박은 그 제목은 오직 사막뿐 여자가 칼을 든 손을 내리자 호박은 더욱 밝게 빛났다 라는 문구가 붙어있는 그림이에요 진짜 어떤 얘기가 있을까 그림도 너무 흥미롭고 뭔가 판타지가 일어날 것 같은 그 지점에 딱 그림이 묘사가 돼 있어서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이 이야기가 스스로 지어지는 사람들 안에서 그런 책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칼을 들고 막 이런 장면이 있으면 미국의 초등학교 선생님들 사서들을 엄청 싫어할 건 분명해 이 사람에 대해서 그 관계자들은 악동이다 애들한테 절대 보여주면 안 되는 책을 짓는 사람이다 이런 평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뭐 그럼 뭐해 교육적이지 않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좋아하고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고 문학적 감성을 느끼게 한다면 저는 그 또 인정해줘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 물론 인정 받았으니까 어마어마한 인세를 받는 작가가 됐겠지만 인세가 꼭 가치를 담보하진 않습니다 아 물론 아니 근데 대중한테 그만큼 소구력이 있다는 얘기잖아 반대하는 그 사서들과 선생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독자가 끊임없이 손이 가는 작가였다라는 거 아니야 사실 칼이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에 물론 이제 아이들이 보면 안 될 만한 묘사까지 가는 건 좀 그렇지만 원래 칼이 나온다든지 죽는다든지 이런 게 부정적인 의미는 아닌데 위험하거나 모방의 가능성이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조금 되게 우리나라보다 더 엄격해요 사실은 아 미국이요? 미국하고 영국 뭐 엄청 엄격해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총이나 없어지죠 가까이 생각나는 아 94년도 쯤인 거 같아요 94년도 쯤에 이 14점에 그림에 열 네 명의 그 아동문학 작가들이 붙어가지고 아동문학 작가뿐만 아니라 저명한 작가들이 붙어서 한 편당 이야기를 지었어요 마치 그때 그 누구지 책 그림책 지은 그 작가의 책처럼 그런 식으로 그림의 이야기를 이제 받았는데 누구지? 크빈츠? 크빈츠 부홀츠 근데 어려운 이름을 천재들이다 나도 이거 때문에 알았어 이게 팟캐스트 하루냐고 크빈츠 부홀츠는 그 얘기가 딱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정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에세이적인 게 되게 강했던 그래서 뭔가 연결이 잘 안 돼가지고 그림 보는 맛으로 내가 그냥 봤지 글은 잘 모르겠다 엄청 유명한 작가들이 써줬는데 뭐지? 막 이러면서 읽었는데 역시 내가 봤을 때 기획은 이렇게 해서 센세이션을 일으킬 수는 있으나 그림의 이야기가 충분히 담기는 것 같은 제한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내가 상상했던 얘기보다 매력이 너무 없는 거야 이 지은 작가들의 얘기들이 갑자기 그림이 더 재미없어지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고 근데 여기 되게 유명한 작가 슬티 느낌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랑 그 서문 써준 레모니스니켓 그래 나는 레모니스니켓에 서문을 썼길래 우와 이 사람 얘기가 영화 안에 들어가 있나보다 라고 막 봤더니 또 서문만 썼더라고 좀 아쉬웠어 근데 스티븐 킹의 얘기는 메이플 거리의 집 그야말로 완벽한 공중부양이었다 이 그림의 이야기를 붙였는데 이 시대상들이 이분도 한 40년대생이시고 크리스반 아스파그도 40년대생이잖아 그때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었던 미국의 가족이나 가정이나 그런 분위기의 가치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느낌이 들어서 애를 넷이나 낳았는데 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가 애 내과 교수인 새 아버지와 결혼을 했는데 이 새 아버지가 굉장히 비인간적인 거야 근데 집에 막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서 알고 보니 집이 발사될 것 같아 그래서 아이들이 작전을 꾸며가지고 그 새 아버지만 집 안에 집어넣고 날려고 엄마랑 자기들은 다 집 밖에 나오는 탈출을 해서 그걸 되게 급박하게 막 썼는데 사실은 그 이야기 자체의 플롯은 너무나 흥미가 없었어 너무 스티븐 킹님한테 미안하지만 너무나 재미가 없었는데 그 집 안에 뭔가 이상한 게 막 발견이 되는 거야 애들이 막 구멍을 뚫으면서 이 집에 뭔가 이상한 게 있다 막 찾으러 다니고 하는 과정이 전개 과정이거든 상당히 그런 지점들이 긴장감을 이끌고 흥미로웠던 점이 아 이 사람이 되게 진짜 이야기꾼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 근데 미안하지만 앞에 그 이렇게 써주셨던 다른 분들의 그 글을 봤을 때는 그 정도의 어떤 개연성이나 흥미를 이끌 수 있는 전개 과정이 거의 없고 단편집이다 보니까 스파스파스파 가는데 이 미국 문화나 미국 아동문화 작가들이 보여주는 어떤 세계관이 좀 익숙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읽기에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었어 막 건너뛰이는 것 같은 느낌이 있고 도대체 이게 왜 유산 상속을 받아서 유산이 보석인데 보석을 받으러 왜 베니스의 변호사를 만나러 가야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상황 설정들이 문화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런 설정들이 이미 딱 돼 있는 상태에서 이야기가 단편이다 보니까 그 에피소드로 바로 들어가는데 이게 기반이 이해가 안 되니까 잘 모르겠더라고 우리가 그 문화를 완전히 다 이해 못 하더라도 원래 이야기가 재밌으면 재밌게 보잖아요 그 이야기 힘들이 많이 없는 애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이게 보통 재밌는 책을 한 번 잡으면 끝까지 보게 돼 네 이렇게 잘 안 놓게 돼 근데 재밌는 책은 계속 내려놔 자꾸 딴짓을 하게 돼 맞아 딴짓을 하게 만들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기획을 했으나 원래 원본이 훨씬 더 좋은 것 같다 저는 제 의견은 그래요 만약에 이 책이 지금 절판됐나? 이게 안 나와요 그림책으로는 지금 웅진주니어에서 나온 이 글작가들이 붙어있는 책만 나오는 것 같아요 좀 아쉽기는 한데 웅진주니어에서 조금 더 생각을 해주신다면 이 그림만 원래 원본 그림만 붙어있었던 그 원본도 같이 출간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이야기가 훨씬 더 재미있게 느껴지거든요 그거는 이제 마케팅할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앉아서 이렇게 보면서 이걸 막 한 페이지를 보면서 하하 그림 좋다 하면서 이야기를 막 머리에서 상상하려고 하는데 일반적인 독자들은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아니 여기 보면 7월의 이상한 하루 소녀는 온 힘을 다해 돌을 던졌다 그러자 돌은 이번에도 무리를 통통 튀면서 두 아이를 향해 도로 날아왔다 라고 하거든요 재밌다 어 이게 돌이 그리고 두 아이를 향해라고 했을 때 이 아이들이 뭔가 이웃집 아이인 것 같기도 하고 남녀로 설정이 되어 있고 막 다시 돌아온 돌들이 발밑에 쌓여져 있는 것 같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막 쌍둥이 애들이 막 나오고 하는데 전혀 맥락이 어 맥락이 이 그림이랑 전혀 어울리지가 않고 막 애들 성격을 나는 여기 너무 아름답지 않아? 이 애들의 순수한 동심에 의해서 막 돌이 돌아오는 것 같잖아 뭔가 미스테리한 정말 미스테리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 이야기 속에 그 쌍둥이는 정말 한 대 쥐어 패고 싶은 아주 이상한 아이들 어 저렇게 돌아왔다 그러면 그림 보면서 왜 돌아왔지? 그 궁금증과 상상 그림으로 보면 우리가 왜 그림 좋아하는 사람들은 백지 도화지를 딱 놓고 그림 그리라고 그러면 좋아서 그리지만 그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백지 도화지를 놓고 그리라고 하면 뭐 그래야 되지 어떡하지 막 그러잖아요 공포감을 느끼죠 네 차라리 뭐 이렇게 그림 그려져 있어서 색칠하라고 그러면 그걸 더 편하게 느끼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만약에 저번에 낮장 그림책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들은 되게 힘들어 할 거예요 분명히 상상을 하라는데 뭐 난 별로 관심 없는데 그래서 이제 팔기에 되게 힘든 책 같지 않을까라는 그래서 이야기가 붙었는데 이야기도 잠깐 애매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림을 베이스로 둔 그림책 작가들이 물론 뭐 여러 가지 개연성이 있는 메시지가 강한 그런 뭐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와 이렇게도 구성화에서 어떤 이야기를 독자가 되게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끌어내는 방식으로 책이 구성될 수 있다 충분히 이 이야기를 연상할 수 있는 그림을 잘 구성해 낸다면 소통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지점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저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무화과입니다 저희 미국에서는 1993년에 출간됐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여기서 2003년에 출간된 걸로 나오고요 작가 일 하시는 이지유라는 분께서 책을 옮기셨어요 어? 이지유 선생님 몰라? 몰라요? 대박 난 몰라 별똥별 아줌마라고 몰라 몰라 나도 몰라 몰라 우와 갈렸어 또 갈렸어 아니 그 저번에 우리 번역 얘기 나온 이후로 내가 그래도 이제 번역가도 이제 소개시켜 주려고 유명하신 분이었구나 어쩐지 작가 양력이 막 자세히 서 있더라고요 그릇 책에 그림책이자 아동 문학하시는 작가분이시더라고요 엄청 길게 써 있어 그림도 엄청 잘 그려 오오오오오오 어떡해 저 둘을 그냥 일반적인 형식의 한 32페이지 짜리 그림이고요 오늘 우리 소개한 책중에는 유일하게 이제 채색가짐 된 케이스에요 제가 찾아봤어요 궁금해서 100으로 그리시는 거는 딱 봐도 연필로 그린 거 같잖아요 근데 이거 색칠한 건 도대체 뭘로 그리지? 찾아봤더니 색연필로 그리시더라고요. 이거를? 이렇게 폼 잡고 있어요. 색연필 깔아놓고 설정 사진이셨던 것 같은데 이렇게 그리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색연필로 그리신 것 같아요. 이 그림은 아니었는데 채색하는 그림은 색연필로 그리시더라고요. 줄거리는 치과회사 비보 씨에게 벌어진 신기한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비보 씨는 약간 좀 돈 밝히고 허영신 같은 게 있어서 어? 난가? 흐헤헤 그리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 개도 개를 사랑해서 키운다기보다는 겉보기 좋은 그런 용도로 남들이 키우니까 뭐 이런 느낌으로 키워서 마르셀리라는 개를 키우는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개를 키우는 것도 집에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그러다가 치과회사인 비보 씨가 어느 날 아침에 예약도 없이 병원에 할머니가 찾아와요. 이빨이 아프다면서 원래는 예약도 안 하면 치료를 안 해주지만 시간이 약간 남은 김에 돈을 좀 벌 수 있겠는 걸? 하고서는 이 할머니의 이빨을 뽑아줘요. 근데 이 할머니가 난 치료비가 없다면서 대신 특별한 무화과를 주겠다 줘요. 이걸 먹으면 꿈이 현실로 된다는 거예요. 잘 때 꾸는 꿈. 그래서 비보 씨는 어이가 없잖아. 미친 거 아니야. 약도 안 주고 내쫓아버려 이 할머니를. 그래서 비보 씨는 어쨌든 무화과를 받았으니까 그날 저녁인가 밥 먹고 간식으로 무화과를 하나 먹고 잠이 들었는데 그 다음 날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정말 자기가 그날 꿨던 꿈이 현실로 벌어지는 거죠. 나갔다가 반주만 입은 채로 길을 걷고 있던 자기를 발견하고 다음에 벌어질 일도 예상이 된 거야. 에펠탑이 이상한 형태로 되면서 아 이게 그게 거짓말이 아니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비보 씨가 이걸로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런 캐릭터였으니 원하는 건 부자였죠. 소원을 이루려고 책도 사고 이래서 꿈을 마음대로 꿀 수 있게끔 노력을 한 다음에 매일매일 똑같은 부자 되는 꿈을 꿀 수 있게 된 시점이 돼서 드디어 남은 무화과를 먹기로 결정을 해요. 기대를 하고 딱 그 무화과를 준비하는데 그 사이에 우리 이 개 마르셀이 호락하고 먹어버려 엄청 화났는데 이제 꿈도 산산조각 났으니까 개가 이제 침대 밑으로 쏙 들어가서 숨어버리는 밤에 혼내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잠이 들어. 그리고 다음날 눈을 깼는데 이 비보 씨한테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마르셀의 꿈이 현실로 이루어진 거죠. 이 책은 되게 좀 아쉬웠던 게 그 글자리를 전혀 신경 안 쓰고 책을 만든 건지 정말 이상한 이상한 글 형태를 가지고 있을 글자리가 미친 거 아닌가 처음에 처음에 얘기를 너무 좋아해서 사긴 했는데 옛날에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글자리를 저렇게 만들었지 라는 생각이 되게 들더라고요. 사연 그림책들을 보면 그림자리에서 저렇게 박스로 이렇게 파내가지고 글자리를 마련하는 그 북 디자인이 되게 오래됐거든요. 이들이 생각을 할 때 이런 디자인이 이렇게 어색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기 지금 현재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판에도 뭔가 이렇게 이런 위치로 판다거나 이런데 쟤는 구석에 딱 붙어가지고 이 책 말고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거의 차라리 그림 한 것을 다 살려주고 책판형을 이쪽으로 해주던가 밑에 해주던가 그렇게 쓰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은 그게 정상인 것 같은데 이게 원래 영어판도 이런 거라는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겠죠. 당연히. 아 밑으로? 아니 영어판도 당연히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하죠. 안 그러고서 굳이 이렇게 이상한 형태를. 이거 너무 좋다 얘기. 무화과. 이거 재밌어요. 전 되게 좋아해요. 이 무화과 우리나라도 한 4, 5년 전부터 무화과가 많이 나오기 시작했잖아. 아 맞다. 무화과 좋아한다 했잖아. 나 엄청 먹거든. 겁나게 먹거든. 아니 근데 나는 사실 무화과가 사연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별로 관심도 없고 그냥 지나가다가 어쩌다 보면 아 무화과인가 보다 이랬는데 생감자가 그 얘기하고 나서부터 마트에 갈 때마다 아이고 저 생감자가 좋아하는 무화과가 나. 먹기는 안 돼. 사기는 안 돼. 아 그래요? 우리는 이번 가을에도 7, 8박스 먹은 것 같은데 한 거의 10박스 먹은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원래는 저게 날씨가 우리 요즘 온난화 돼서 이제 많이 생산이 되는데 옛날에는 저쪽 남쪽 지방에만 그리고 이게 되게 금방 무르니까 유통망이 안 좋았던 옛날에는 더더욱이 이렇게 서울 쪽이나 이런 쪽으로 잘 안 올라왔던 거야. 그래서 남쪽 고향인 출신들은 저거를 먹은 추억들이 있어 어릴 때. 무화과? 진짜요? 네.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서울 쪽 이 경기권 쪽 사람들은 무화과라는 거 자체를 어릴 때 듣도 보도 못한 거지. 말린 거만 먹어봤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말린 무화과나 알았지. 저렇게 생무화과를 먹은 기억이 없는 거지. 이게 그거구나. 그대요. 무화과나무 아래 그거 아니야? 뭐? 그게 뭐야? 노래, 노래 있잖아. 김지혜 노래. 거기에 무화과나무가 나오나? 가사가? 이게 나무에서 자라는 거군요. 무화과나무 아래 막 있어. 그런 게 있어. 맛있어요. 이름도 난 몰랐는데 이게 꽃이 없는 과일이라 해서 무화과라고. 이름도 멋있지 않아요? 그때 그림책을 입문할 때 쉽게 만나는 작가이기도 하고 보통 일반 사람들한테 어필하기 되게 좋은 작가예요. 그림책에 관해서 얘기해 주세요. 그런데 그림책 몇 권 봤는데 즐거운 것 같아야 돼. 자, 주만지 아십니까? 그러면 네, 알아요. 주만지가 그림책인지 아십니까? 영화가 있으니까 주략이나 주만지 같은 거는 그렇게 연결해서 소개시켜주기.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그림책으로 들어가는구나라는 걸 좀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나는 사실 그림 맨 처음에 그 압둘가사지가 정원도 그렇고 글밥이 되게 많아가지고 글을 한 장 한 장 읽을 때 굉장히 자세하게 읽고 그림도 읽을 게 너무 많아서 조금 중편 소설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럴까요? 이 사람 작품들이. 다 만만치가 않았던 것 같아. 글밥도 되게 많고 글밥이 되게 적었던 게 그 베네꾼? 응, 베네꾼도 또 근데 막판에 가면 또 한 두세 페이지는 또 근데 베네, 내가 이번에 공식 사이트에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베네꾼만 뭐 받은 게 하나도 없더라. 그냥 밑에가 깨끗해. 뭐 노터블, 무슨 뭐 칠드란스부, 뭐 무슨 뉴욕타임즈, 뭐 지금 총 낸 그림책이 20권밖에 안 돼요. 그 79년도에 처음 내서 지금까지 아니 생각을 해봐. 우리나라 작가님들 막 100여 권 내고 막 그림도 그리고 글 쓰는 것도 있고 막 그 내는 양을 봤을 때 많이 작업하신 분은 아니야. 근데 시계가 집중되어 있잖아. 79년서부터 내가 94년 그 사이에 막 미친듯이 집중이 돼 있거든. 그 이유는 또 되게 널널하게 작업하셨단 말이야. 그렇게 했던 작업들이 대부분 굉장히 상의나 선정되거나 리뷰를 받았거나 혹은 센세이션이 됐거나 하는 작품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유일하게 내가 봤을 때 베네꾼이 정말 속에도 두 줄인가 세 줄 밖에 안 돼 있고 굉장히 텅텅 비어있고 가장 소개가 자세히 되고 되게 많았던 거는 그 폴라 익스프레스였던 것 같아요. 폴라 익스프레스는 못 봤는데 아직. 개인적으로 이제 그래도 이분 책은 이거 팟캐스트 하기 전부터도 원래 좀 여러 번 읽었었는데 베네꾼도 좋아하긴 하는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책들은 이 사람 책은 그 묘한 미스테리감 같은 게 있거든요. 기분이 묘해진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이번에 나왔다는 스위트 파이랑 그거는 완전히 이제 완전히 다른 느낌이고 베네꾼은 좀 약간 그냥 어 재밌네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그런 묘한 느낌이 잘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돼요. 그리고 베네꾼도 그림 스타일이 좀 다르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많이 옛날에 쓰던 페나 방식으로 써서 밀도감이나 이런 걸로 명함 차이 나게 그린 스타일로. 평면적으로 그랬죠 되게. 근데 나중에 나는 그게 다시 돌아가서 그 여자친구 애랑 만나게 되는. 찾아야 되잖아. 네. 찾으러 가는 게 되게 제일 흥미로웠었거든요. 어디 있었지? 그러고서. 전혀 모르고 지나갔다가 만났잖아. 그런데 정말 그래서 다시 책 중간으로 가게 되는 거야. 어디서 봤지 하면서 그 한 번 돌려보게 만드는 리와인드하게 만드는 게 재밌죠. 나름 이렇게 애들한테 읽어줄 때 그게 다 명소잖아요. 유명한 유적지들이잖아. 그 얘기를 하나씩 또 하면서 약간 교육적이야. 이거 만리장성. 이게 만리장성이야. 그러면서. 달에서도 보인대. 막 그리고. 그렇게 만드는 또 재미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게 집이 배가 돼서 전 세계에 유적지 있는 데를 떠돌아. 떠돌는 거야. 그래서 잠에서 깼는데 꿈이었던 거지. 아 그 꿈이었구나. 그래서 돌아왔는데 친구가 이제 나 너 꿈에서 봤다. 그래가지고 너 스피크스 옆에 지나갔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알았어? 그랬더니 나도 너 거기서 봤거든. 어디서? 그래가지고 좌 멀리 여자애가 있어. 그래서 찾아보고 다시 막 돌려가지고 어쨌든 분위기가 70년대 80년대를 살아온 사람들이 가지는 약간 분위기 그때 당시에 환상특급 저번에도 나왔던 그런 분위기의 책이라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스필버그가 만들었던 어메이징 스토리라든지 일본에는 또 기묘한 이야기라는 시리즈가 있거든요. 그거 재밌거든. 그것도 SF 분위기로 나오는 건데 영국 드라마 블랙미러 블랙미러 오 재밌어? 짱! 이제 약간 같은 기열이야. 그러니까 묘한 사람을 묘한 기분이 들게 만드는 딱 그 정서 맞는 것 같아요. 그거를 지어내신 이분들이 저희 부모님 세대잖아요. 이분들이 한참 일을 하면서 작품을 만들어낼 때 어린이 때 밭 보는 거잖아요. 밭 우리한테는 또 동심의 어떤 연결이 지점이 있는 거지. 나는 개인적으로 이분의 작품 중에 되게 좋아했던 거는 빗자루의 보은이라는 저기요. 마루벌에서 나온 작품이 있어요. 근데 그 빗자루의 보은에 나오는 분위기랑 이 호박 이거랑 되게 비슷하지 않아요? 그 해리스버디게이크 네네네. 마녀. 약간 그 마녀 마녀 얼굴이 제대로 나온 적은 없는데 되게 좀 냉정하잖아요. 혹시나 해서 찾아봤는데 이 책에는 강아지가 안 나와. 저기 그 얘기 하려는 거죠? 둔가 이거 불테리어 불테리어 나와요. 나와? 무슨 숲 배경인 그림에 나와요. 책 강아지를 기르는 건가? 자기가 옛날에 키웠던 강아지신 것 같은데 계속 나와. 불테리어가 모든 그림책이 다 나와요. 너무 신기해. 여기? 거기 저기 애가 데리고 있잖아요. 그런 세밀한 데까지 보고 예. 생각하면 잘 무섭다. 그러니까 아니 왜냐면 뒤져보고도 이 사람 책을 보게 되면 그걸 뒤져보게 되거든. 그 강아지를 찾게 돼. 나도 찾았는데 못 본 거야. 안 나오네. 내가 예리해서가 아니라 불테리어 어딨지? 이 사람 책을 볼 때면 늘 항상 불테리어 어딨지? 이렇게 되거든. 아니야. 그래도 예리한 거야. 그러게요. 그렇게 쬐끄맣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스터에그라고 하잖아요 보통 근데 이제 전혀 이야기랑 상관, 연관성은 없는데 이분 작품에 불테리어 하는 걔가 나오는데 이게 처음에 압둘가사지에는 이게 전면에 나오는 주인공이잖아. 그 이후로는 중간중간에 다 나와요. 자수라랑 주만재도 나와요. 진짜? 네. 잠깐만. 이건 자수라를 어디 나와. 나 못 봤어. 자수라를 어디 저기 액장과 뭐 어딘가 그러니까 걔가 멍멍게가 꼭 나오는 건 아니고 액자의 그림으로 나오기도 하고 무섭다. 장난감으로 나오기도 하고 진짜? 내가 알기로는 처음에 키던 애가 죽어서 똑같은 종을 다시 데려다 키우고 했다고 불테리어를 그래서 뭐 2대, 3대째 자기가 이렇게 키운다고 여긴 어디 나와 주만지에서는 나 다 물어봐. 나 못 봤는데 여기 멍멍이 귀엽다. 장난감. 장난감으로? 늘 항상 개로 나오는 건 아니에요. 액자의 그림으로 나오기도 하고 저 무화과에서는 병에 붙어있는 라벨에 그려져 있어. 뭐야. 무화과에 그려져 있는 병이야? 실제로 여기 나온 개도 무화과에 나온 개도 약간 비슷하지 않아? 유 얘기도 하려고 했거든 오늘. 그림책계의 알프레드 히치콕 히치콕 자기가 계속 나오잖아. 이런 거에 여기도 있어? 여기도 있죠. 지금 다 물어보고 있습니다. 스위트 파인 있나? 잠깐만 저도 이거는 이번에 봤는데 어? 귀만 나온 이야 어머어머 그걸 또 봤어. 찾아보겠는데 이거는 이번에 빌려본 거니까 불태의가 또 어딨냐? 아니 근데 그 구석에 이렇게 처박혀 있는데 귀만 보이는데 근데 저건 애매했어요. 근데 나는 다른 데 어딜 봐도 걔가 없으니까 저걸로 추측을 한 거야. 이거겠네 그러면. 이런 코드를 하나씩 넣어야겠구만. 나는 저 스위티 파이를 정확히 읽어보지는 않았고 소개글만 봤는데 조금 반전 없어요? 마지막에? 없어요. 그냥 그냥 행복을 찾아 자기에게 아이들 뭐 손자, 손녀가 뭐 생기셨나? 독자를 의식을 되게 많이 한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이분은 뭔가 그런 거랑 상관없이 원래 그러니까요. 그 빗자루 보면서 저는 약간 잔인한 느낌도 들었고 사람들이 막 그 몰이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빗자루를 죽이려고 막 모여와서 자기들한테 들키우고 어 그런 것들이 옛날 이야기만 같지는 않고 조금 아이들이 이렇게 되게 무섭고 좀 개기스러운 느낌처럼 들었었는데 이제 때가 묻으셨나? 생년경제 이러하질 않는데 요거 이건 꾸밀 뿐이냐도 이거 이거 환경문제에 관한 얘기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저는 이거 되게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약간 이건 꾸밀 뿐이냐랑 스위티 파이는 이거는 생명경시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는 되게 뭔가 직접적으로 교윤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어서 그림이 되게 좋은 환경책? 저도 그러니까 이 사람 그림책 보면 좀 통쾌하다라는 그러니까 개 물어뜨렀었다고 정말 날려버리고 어 그 빗자루가 너무 멋있었어. 아 날려버렸다. 그리고 나는 그 컨셉도 너무 좋았어. 마녀가 마녀가 떨어진 거잖아. 빗자루가 낡아서. 그것도 재밌었어. 어 그래서 그 빗자루를 확 죽여버리고 내가 새 빗자루를 이제 구해야겠구나. 낡은 TV를 버리듯이 그 사용가치가 떨어진 빗자루에 대한 설정도 되게 좋았고 날지도 못하고 아무런 힘이 없는 마녀의 그 빗자루가 어떤 과부와 만나서 과부를 도와주는 과부에 충실한 아들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 되게 재밌게 설정되어 있었어요. 전기청소기 로봇청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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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돌아가는 거야. 성능이 너무 오래됐으니까 기회는 버려 물걸레 질도 안 되는 놈은 버려 그걸 얘기 써야겠다. 아니 근데 저는 빗자루 본 그거 읽고 나서 저도 저런 비슷한 소재 찾아보려고 작가를 했었거든요. 환상적인 거에 쓰이는 일부 소품으로 쓰이는 캐릭터인데 이거를 설정으로 만들면 이야기를 만들 수 있겠고 이런 지점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그런 걸 찾아보려고 했었던 적도 있어요. 나도 이런 걸 한 번 하지만 안 됐지. 근데 그거를 소품으로 활용한 게 아니라 그 얘기를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가 정해졌어야 되는 거지. 근데 저는 그거 통해서 약간 되게 이방인에 대한 그 루머? 막 이렇게 막 몰이하는 거 있잖아. 자기네들이 안 좋은 일이 이러거나 할 때 탓을 하면서 없애야지만 자기들이 안전하다라고 믿는 거? 그 마음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였는데 엄청 재밌었고 그림도 굉장히 표지도 멋있어. 비차로가 딱 나와있잖아 표지에. 그냥 하나만 띄는 너무 멋있어요. 이 작가를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도 책 낼 때마다 이스터에이그 같은 거 넣거든요. 그래? 다 넣어요. 계속 넣어요. 이번에 이 책 다시 한다고 해서 보니까 이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내가 이스터에이그를 넣기 시작했나? 책만 안 될 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오늘 내가 많이 털고 있잖아. 다 아는 척하고 있잖아. 보통은 얘기하면 뭐라고 처음 듣는데요 막 이랬는데 그치 빠야 빠 빠였어. 여섯 권이 있다고 집에 빠였어 내가 이번에 뒤져보니까 여섯 권이나 있어가지고 근데 좀 기묘한 상상을 많이 해서 예를 들어 마법사가 나온다거나 마녀가 나온다거나 약간 압둘가사지 같은 경우도 터키인 같은 느낌? 저는 왜 중동사람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서양에서 자연과학을 그 신앙의 힘으로 막 눌러버렸을 때 이슬람에서 연금술 같은 거 막 하고 그러면서 왜 명맥을 이어갔었잖아요. 과학이 더 발전하고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중동사람이고 마법사고 그게 그래서 그렇게 된 게 아닐까? 그렇게까지 신기한 능력을 가진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해리스버드에서도 크리스반 아이스버그도 글쓰기에 참여를 해서 글을 쓴 부분이 있거든요. 애벌레 두 마리가 나오는 얘기가 있는데 그 그림은 오스카와 알폰스 문구는 소녀는 이제 오스카와 알폰스를 돌려보내야 할 때라는 것을 알았다. 두 애벌레가 소녀의 손바닥 위에 꼬물꼬물 몸을 움직여 잘 있어 라는 글자를 만들어냈다. 이 문구와 이 그림 딱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녀가 딱 손바닥 위에 애벌레 두 마리가 이렇게 있는 장면인데 이야기인 즉슨 이거는 크리스반 아이스버그가 자기가 그리고 자기가 쓴 거잖아요. 어떤 얘기냐면 얘가 수학자 집안의 물리학자다. 물리학자 집안의 막내딸이에요. 오빠 둘하고 아버지는 맨날 연구실에서 자기들끼리 공부방에서 파르카스의 추측이라는 원리를 막 해내려고 맨날 하루하루 맨날 맨날 고민을 해. 근데 이 여자애는 자연에 나가서 멍 때리고 있다가 들어와. 그런 거를 반복해서 그거에 참여되어 있지 않았는데 어느날 이 애벌레 두 마리가 글자를 표현할 수 있다니까 언어 능력이 있다라는 거를 얘가 발견해요. 그래서 얘가 막 너무 큰 발견이니까 오빠하고 아빠한테 가서 막 어필하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막 얘가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내가 지금 머리 아파 죽겠는데 그러고서는 나가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하고 오빠가 오빠들이 풀어놓은 그 수학 문제를 애벌레 둘이 풀어요. 우와. 재밌겠다. 꼼꼼꼼꼼 꼼꼼꼼 꼼꼼꼼 어? 걔네들이 글자를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형태를 잡는 거예요. 둘이서. T 뭐 A N 뭐 이런 식으로 그 알파벳을 잡는 거거든요. 얘네가 그걸 또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저게 뭔지 알겠어. 수학 공식을 쫙 해서 그 종이 4장 분량의 수학 공식을 풀어내는데 얘네들은 형상만 갖는 거지 적는 거는 꼬마가 적었을 거 아니에요. 이 꼬마애가 적어놓은 그 종이들을 아빠하고 오빠들이 보고 우리 집안에 수학 천재다. 이렇게 하면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이러면서 애벌레가 푼 거라고 했는데 믿지 않고 그래 너 얘가 원래 엉뚱한 애니까 그런 애라고 생각하고 근데 얘기 기반 자체가 수학과 물리 과학에 관한 거잖아요. 압두를 설정하는 부분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마법사라고 나오기는 하지만 그런 지점에 이 사람이 좀 동기부여를 많이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다른 그림에 대한 그 이야기들도 크리스파나 아이스버그가 직접 썼더라면 훨씬 흥미롭고 재미있는 지점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설정인 거잖아요. 그 해리스버딕이 남긴 이야기일지도 모르고 이 사람이 영향을 미친 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미스테리아 퍼져있다라는 그러니까 저 해리스버딕 자체가 특정 인물일 수도 있겠지만 작가들의 창의적 활동에 대한 지점? 그런 걸로 표현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아니 해리스버딕은 가상인물이라니까? 가상인물인데 그 인물을 인물이 저기도 초반에 시작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글을 남겼다고 하는데 근데 이 글이 사실은 누군가를 통해서 지금 세상에 나왔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왜 작가들 중에도 자기 이름 여러 가지로 필명으로 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있죠. 그런 사람들도 있고 이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내긴 싫었지만 유명한 작가를 통해서 책을 냈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서 그러니까 이 작가가 진짜 실존하지 않았던 그런 걸 떠나서 해리스버딕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어쨌든 그 창조적 활동에 뭔가 지점이 되는 뭐 하나의 매개체라고 뭐 하여튼 그런 것처럼 해서 이게 퍼져서 모두들한테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뭐 식의 설정을 해서 이제 여러 명을 끌어모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사주를 받았을지도 모르고 아니면 그 사람은 왜 동시대를 살면 작업을 할 때 서로 영향을 받기도 하고 시대성이라는 걸 갖게 되잖아요. 그런 지점으로도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혼자 했어요. 난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진짜 인물인 줄 알았다며 그럴 것이다 그럴지도 몰라라고 생각을 했지 이게 크리스마 아이스버그가 이제 전체를 다 기획을 해서 한 거라는 걸 확신한 상태에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밤마다 그 낮장으로 그린 그림도 있지 그게 너무 좋았던 거야 그 한 장 한 장의 일러스트레이션이 보여주는 세계관이 그 이 사람이 앞둘가사지 쓰는 것보다 더 좋았던 거지 편집자가 고민했을 거야 왜냐하면 그 그림들이 너무 좋아서 그 그림들을 모아가지고 갤러리에서 피트니 미술관으로 보냈대 그래서 전시를 한 적도 있다고 하더라고 편집자가 고민했을 거야 이걸 어떻게 엮을 수 있을까 이걸 뭐라고 엮을 수 있을까 와 이거 좀 엮고 싶다 그러면서 한 장 한 컷 한 컷에 대해서 이거는 어떤 이야기일 것 같아요 뭐라면서 아마 크리스한테 물어봤을 거고 분명히 내가 이걸 그리면서 나는 그냥 떠오르는 걸 그렸을 텐데 이걸 이야기로 규정하고 싶지 않은 작가의 마음도 난 느껴지더라고 그 사이에서 타협한 기획 편집물이라고 난 생각이 좀 들었어 뭐 작가들을 뭐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가지고 있는 걸 어떻게든 엮어야 되겠다라는 단순한 생각에서 나온 기획물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 근데 여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멈추려면 원래 이제 저 소설까지 안 나오고 원래 그 앞선에서 멈췄어요 여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그림만 모였어요 소설을 이거 단편집에 붙여서 내는 바람에 그림맛이 떨어졌다라는 오히려 작가들은 유명한 작가인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유명한 작가를 써도 왜 영화도 그렇잖아요 왜 옴니버스 영화 대부분 다 보면 그렇지 망하지 그 잘 안 와닿잖아 보고 나면 맞아요 되게 유명한 감독들 다 모아놨는데 그 이제 그거는 화이트 블루 레드 이런 거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이 달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리 좋은 사람들이라도 그 사람들이 다 한 가지 목소리로 한 방향성을 가지기 힘든 것도 있고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책임감 같은 문제 자기 작품 하나면 나는 이걸 내 이름 타이틀 달고 나가는 거니까 막 엄청나게 힘을 써야 되는데 못 입었으니까 이제 열심히 얘도 만드고 제도 만드는데 내가 혼자 열심히 해봐요 굳어가는 거예요? 왜 그런 거 되게 많고 왜 그런 거 많잖아요 왜 같이 다루는 음식도 먹으면 같이 먹는 음식 다 먼저 없어지는 것처럼 자기 거 냅두고 탕수육 먼저 막 먹고 짜장면 나주면 먹자마 그런 것처럼 함께하는 영화에는 힘을 잘 안 쓰는 수도 있는 거지 그래요 진짜 다 공포가 있다 이 사람은 다 스릴러야 주만지도 스릴러고 자투라도 스릴러고 압둘가사지도 스릴러고 우리 어릴 때 그 한상특급도 다 그랬잖아요 보고 나면 이제 약간 눈꼬리 싹 오싹해지는 너무 오래전에 봐가지고 근데 주만지가 생각이 안 나와 영화요? 네 영화가 영화 주만지는 굉장히 이거보다는 훨씬 더 상황 설정을 다 해놓은 거라 요번에 나온 주만지? 또 나왔던데요 요번에 나온 주만지는 이게 원래 보드게임이잖아요 근데 요번에 나온 게임은 비디오 게임을 가지고 했다고 하대? 네 그러니까 VR처럼 해서 했더라고요 근데 난 좀 아쉬웠어 그 보드게임에 대한 그 아직도 하고 있기도 하고 사실은 보드게임은 유지하고 얘기를 좀 새로 해보지 그걸 꼭 그렇게 VR로 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 근데 안 봤어 사실 좀 관심이 없어가지고 저도 보진 않았어요 그림책은 이제 애들이 들어갔다가 나오잖아요 아니 그냥 그게 없이 근데 이제 그 영화는 그 게임에 갇힌 사람이 한 명 나오고 그게 로빈의 이름이었어요 그래 갇혀서 못 나와가지고 그게 그 자투라의 형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 아니었어? 응 자투라는 자기가 옆집인데 옆집 욕이 옆집이었고 걔가 시작했을 때 한 번 돌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시간여행처럼 원래 다시 처음에 집는 시점으로 돌아오잖아요 네 맞아요 시간여행으로 돌아와요 그 개념인 거지 그게 아니라 이제 영화 주만지는 처음에 게임했던 친구가 한 명이 갇힌 거지 그래서 못 나온 거지 도착까지 지점까지 그리고 아무도 게임 안 하다가 이제 어떤 애가 게임을 시작하면서 다시 나타나 다시 튀어나올 수 있게 됐다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게임이 끝나서 오래 갇혀 있었던 로빈 위리암스도 풀려나게 된다라는 이제 이야기로 영화는 늙었을 때 게임 한 건가? 어렸을 때 시작했다가 고개 갇혀버린 거야 갇혀서 나이 들어서 나오고 그래서 책에도 여기 나오잖아 길을 잃은 안내인 아 그러네 길을 잃은 안내인이 맞아 그 사람이네 나도 헷갈렸다 그래 그 책공개 이 로빈 위리암스가 길을 잃은 안내인 안내인 그러니까 여기 설정에서는 이 사람이 마치 많은 걸 해 준 것처럼 나오지 않고 한 컷으로만 나오는 거였는데 그 영화에서는 전체적으로 애들하고 같이 뭐 이렇게 이끌어 주는 걸로 나온 거지 그리고 애들보다 그 길을 잃은 안내인의 더 시점인 거죠 그 스토리잖아요 자기가 어릴 때 그 게임을 시작한 지점과 자기가 게임 속으로 갇히면서 부모님이 이 애를 찾기 위해서 원래 부자였는데 재산 다 말아먹을 때까지 애 찾다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게임에서 다시 풀려나가지고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게임을 풀어서 살아났는데 이제 완전히 세상은 뒤바뀌어 있고 그 다음에 어릴 때 게임 같이 하려고 했던 좋아했던 여자랑 이제 다시 만나면서 이렇게 아 뭐야 아니 근데 내가 그걸 어떻게 이해했냐면 여기에서 이 이야기가 로빈 윌리암스가 이제 게임을 들어가기 그 전의 상황으로 자수라가? 어 이렇게 이해했거든 아니 자수라는 주워서 게임을 시작했다가 엉망진창 안 좋았는데 다시 죽을 때 시점으로 돌아와서 동생한테 죽지 말라고 하잖아요 아 얘기하면 안 되나? 스포일로 얘기했어 죽지 마! 그거 재미없어 내가 해봤는데 재미없어 그러니까 한 바퀴 돌아온 거잖아 그러니까 시간 여행하는 거지 내가 봤을 때 주만지가 너무 잘 돼가지고 비슷한 결에서 어떻게든 속편을 만들어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압박이 엄청 많았을 거야 보면 이제 2000년대 넘으면서 힘 빠지셔가지고 옛날 거 울어먹느냐고 자수라를 만들고 근데 자수라도 영화 돼서 나쁘지 않은 성적을 거뒀어 근데 아직도 계기코드가 먹히나? 그럼요 저 요즘 신비아파트에 엄청 팔잖아 신비아파트 그 놈의 신비아파트 그러니까 사람의 기저에 있는 그 심리는 계속 꾸준히 가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저 어릴 때는 공포소설 유행했었거든요 괴기소설 같은 거 그래요? 내가 초등학교 때는 그걸 애들이 많이 봤거든요 그거 추리소설 막 사람 죽어나가는 거거든요 연쇄살인 막 이렇게 나오고 크리스 어거서 아가사 크리스티랑 셜록 홈즈 코난도 이렇게 해주고 그런 거 많이 봤다 어렸을 때죠 저 어릴 때 엄청 봤어요 미신듯이 봤어요 다 맨 사람 죽어나가잖아 맨날 개 물려나고 근데 나는 그걸 보면서 무섭다는 생각을 거의 한 적이 없어 근데 그거 말고도 괴기소설이나 그 무서운 공포소설이 유행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안 봤어 다시 읽는 뭐 잔혹동화 막 이런 책들도 히트한 적도 있고 그래서 읽어보면 우리 동화책이 되게 순화돼서 나온 거잖아요 사실 신데렐라가? 네 신데렐라도 보면 나중에 엄마한테 뭐 그 새에 달군 구두 신겨가지고 춤추라고 하고 불판 위에서 춤추라고 하고 막 이런 이런 장면이 원래 옛날 원판 쪽에는 있다는데 그런 거 다 이제 없애라고 하잖아요 나 읽을 때만 해도 그거 있었는데요 아 그래요? 네 진짜 벌을 이렇게 끔찍한 거를 잔인하게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 원판을 살린 책이라고 하면서 이제 뭐 이런 얘기를 그거보다 더 가서 오히려 좀 더 더 잔혹하게 각색한 뭐 일본 책 같은 게 유행한 적도 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를 묘하게 싫으면서도 공포영화 보듯이 보려고 하는 기저에 그런 게 있는 게 아닐까요? 뭔가 등골이 오싹하게 상상력 왜 영화들 중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아예 그냥 고호한 것들 그런 거 말고 잔혹한 건 안 나오는데 책 읽고 덮어보니 등골이 오싹해 이게 가지고는 재미가 쏠쏠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좋아요 크리스마스 말고 너무 교윤적으로 뭘 하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아서 교훈을 넣으니 재미가 없어 뚝 떨어지고 교훈이 거의 없지 않아요? 없어요 아까 그 뭐지 이건 꿈이 아니야? 이번에 나온 스위티파이 그 다음에 포퍼의 여왕은 그건 좀 위인에 대한 부분이라서 그거 진짜 애매하더라고요 응 애매하죠 다 기획인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편집부랑 기획을 해서 들어간 게 아니까 이 사람 얘기는 이런 게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 자극은 할 수 있지 작가님한테 어 작가님 이거 환경이 꼭 필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이거 해야 될 것 같아요 구상 한번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간 케이스인 것 같고 아시고 교훈님한테 그런 게 이빨이 들어가려나? 그 편집부의 이빨이? 어이 몇천억씩이나 버신 분이 하십시다 그런다고 내가 그거 해야 되겠어 그래서 사회적으로 좋은 집을 해야겠네 그래서 앤서니 브라운은 진짜 이 사람을 오마주 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맞아요 터널이나 이런 거 보면 아 나도 터널 얘기하려고 했는데 압둘가사지에 나오는 장면이 그 터널의 그 장면하고 완전 떠오르잖아요 되게 이런 거 설정하는 것도 그렇고 들어가지 마 이러면서 애가 말리고 있는데 들어가고 있고 조각을 하시다 보니까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는 조각적인 어떤 이미지들 그거를 골라주해서 가는 어떤 형상의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그대로 그냥 그림책으로 옮겨놓은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다가 그래서 좀 딱딱하고 나는 솔직히 이 사람이 그려내는 사람의 모습에 별로 애정이 안 가요 그렇죠 사람은 좀 네 사람은 여력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뭔가 움직임이 석고상들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려내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석고대생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림 되게 멋있고 불안한 구도를 통해서 막 그 숭고하거나 아니면 공포스럽거나 막 이런 것들의 키워드를 굉장히 잘 잡아내는데 그에 반면에 묘사되는 사람들은 전부 다 피부가 대리석으로 되어 있을 것 같은 느낌? 그런게 있죠 매끈하게 그림 자체가 사람보다는 얘기하신 것처럼 구도라든지 상황 그 설정이라든지 막 디테일에 있잖아요 그 사람을 잘 못 그리기 못 그리기까지 그렇게 발달하신 거일 수도 있고 자기 장점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근데 가끔 보면 왜 보통은 원래 그림을 힘도 줬다 뺐다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맥락상 필요한 장면을 쓴다는 느낌이 보통 그림책 같은 경우에는 적적으로 이용한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이 사람은 그런 느낌이 잘 안들어요 그냥 정말 낯짠 그림을 하나씩 끼워놓은 느낌이에요 딱딱딱딱딱 그냥 그 똑같은 응응응응 먹어먹어먹어먹어먹어먹어먹어 아 뭐야 이거 계속 먹어야 되는 거야? 스테이크만 계속 나와 코스인데 오예 1번 스테이크 2번 스테이크면서 그런 느낌이에요 거기다가 뭐야 그 이야기의 맥락에 안 맞는 굳이 이 페이지 이 그림은 왜 나오는 거지 느낌도 되게 많아요 그림이 되게 멋있는데 말과 이 그림이 어떤 북극 오랜만에 봐가지고 아 오늘 집에 가서 봐야지 거기 가장 유명한 책 중에 하나 그러니까 주만지랑 둘이 북극으로 가는 폴라 익스프레스 뭔데? 강아지 떠나왔어 아 근데 이게 왜 내가 이야기는 좀 저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북극 이으러 가는 게 네 영화도 보다가 살짝 잠잤어요 아 진짜? 너무 지겨워가지고 나도 영화 좀 별로 했는데 아 그래요? 아 그럼 안 보길 다행했나 우리 딸내비 꼬셔가지고 계속 보자는데 안 보려고 하더라고 안 보길 잘했어요 저도 잤어요 그 화면 자체가 마음에 안 들었나 봐 예고편을 보통 보여주고 보자고 하는데 어디서든 매력 포인트를 못 느꼈나 봐 너무 뻔한 것 같은 느낌 정서적으로 나랑 취향이 아닌데 그림책의 그림은 이야기랑 다르게 이 그림은 다른 그림책이랑 좀 틀려요 좀 뽀얘 채색도 이거는 아크릴이나 아니면 오일 파스텔 아닌가요? 오일 파스텔이나 이런 쪽인 것 같거든요 파스텔 파스텔 그런 것 같은데요 진짜 파스텔 쓴 것 같은데 다른 그림책에서 별로 잘 안 보여준 그러네 그 느낌이에요 뽀얘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파스텔 같은 거 쓰셨나 보다 진짜 산타마을에 가는 거잖아요 저게 뭘로 그래요 진짜? 물감인 거? 이게 아마 코카콜라 광고에도 나오지 않았나 옛날에 아 그래요? 옛날에 그게 또 기억이 나 젊은 작가들은 자기 작업실이나 이런 게 왜 인터뷰라든지 이런 게 많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자료가 많이 남아서 찾아보면 뭘로 이랬는지 좀 나오는데 크리스반 아이스버그는 뒤져봤더니 잘 안 나오더라고 글쎄 뒤져봤어 역시 작업실은 어떻게 작업실 좋더라고 당연하지 당연하지 이게 산타 대신 뭔가 얘가 임무수행을 하게 되는 뭐 그런 내용이 좀 섞여 있지 않아요? 보다가 좀 이렇게 많이 쌓여져 있는 내러티브들을 연결을 했는데 그림이나 뭐 설정 자체가 얘네들이 되게 아이들한테 전해주고 싶은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녹아져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으니까 뭐 저것도 칼대꽃 받은 거예요? 네네네네 처음에 반짝 하신거지 아니 반짝 3번이나 반짝 정도가 아니라 내가 봤을 때 거의 초신성? 그치 아니 초신성은 아니 초신성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해성과 같은 느낌이죠 해성 다 잃었다 그 해성이 이제 지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 멀리 돌았다 갔다 언젠가 몇백년 후에 또 나타나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서랑 좀 맞닿아 있어서 좋긴 했는데 설정 자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동시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동심의 지점을 잘 자극을 해주고는 있지만 설계 자체가 되게 서양적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자극을 받아야 되고 우리 안에는 별로 그런 얘기가 잘 맞닿아 있지 않아서 좀 아쉬운 여러분들이 좀 만들어줘요 네? 환상특급 같은 네? 한국의 환상특급 구미호 나오고 막 이런 정말 아니 그게 꼭 구미호가 나와야 한국적인 게 아니라고 그것도 도깨비 나오고 나는 생각이 들어 봐봐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에 산타 나오고 무슨 선물 나눠주는 얘기 나오고 하니까 벌써 딱 식상하잖아 나는 이 자수라나 이때 나왔을 때는 안 식상하지 않았을까요? 90 몇 년도였으니까 저게 이 주만지나 자투라 같은 경우 자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봐도 우주라는 설정도 그렇고 게임 안에 들어간다 뭐 라고 하는 그런 설정 자체가 지금도 통용될 수 있잖아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한국적인 배경에서 뭔가 우리 정서에 맞게 우리 아이들한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 아마 게임 안에 들어가서 뭔가 실제 경험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일 수도 있는데 가상세계는 계속 많아지고 있지만 실제 경험은 되게 줄고 있잖아요 안 들어 한국 괴담 해가지고 한국의 한상특혜도 꼭 괴담이어야 되는 건 아니라고요 하하하 학원이 끝났는데 또 학원이고 아 학원이 끝났는데 또 학원이고 오 마이갓 1년 안에 집값이 2배가 되고 어 왜 이래 빈빈빈 빈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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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찍고 하하하 몰라 막 던진거지 그래 난 그러겠다 유튜브에 빠져서 못나오는 아이를 해야겠다 다시 유튜브로 들어가고 조회수가 10만이 안 되면 못 나와 발광을 하는 거지 나 다람쥐 때렸어 너무 웃겨 이번에 주먹왕 라이프2에서도 그 얘기 나오는데 유튜브로 돈 버는 이상한 동영상 계속 올려야 된다고 좀 어렵다고 하던데 아람브라의 궁전 그렇게 재물대요 VR게임인가 가상현실의 증강현실 그거를 뭘 끼고 딱 끼면 현실세계에서 캐릭터들을 만나가지고 게임을 하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거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회적인 비리 있죠 비인간적인 생각들 거기에서 벌어지는 이 인간들이 되게 더러운 상 그걸 보여줘서 난 좋았어요 권력관계라던가 욕심이라던가 명예를 어떤 식으로 예를 들면 명예 있는 척 하면서 그 뒤로는 되게 호박씨 까는 그런 얘기들 그 얘기를 늘상 모든 시대가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어떤 모습으로 보여준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가가 하는 일이 그런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난 들어 그 작가 언니가 몬스터골을 하면서 그걸 썼다니 참 몬스터골 오늘 우리 시간이 거의 다 끝났어 나 오랜만에 크리스반 아이스버그 책을 좀 만나게 돼서 좋았어 그래서 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시대에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 각자의 결이 있으니까 우리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책을 쓸 수는 없어 이제 와서 왜? 분위기가 안 맞잖아 그럼 어디 쓰면 쓸 수 있으면 쓰면 되는 거지 안 나와 잘 지금 하는 것도 잘하기 힘든데 우리 같은 사람이면서 나를 지적했어 왜 나랑 지금 또 서로 교회자고 그러는 거야? 우리 책 같이 안 읽는 거 난 독고다이로 놀겠어 네 마무리 빨리 멘트하고 이제 접어야 되겠어요 시간이 진짜 다 넘어가는 거 저희가 정말 네 명일까요? 뭔 소리야? 한번 이 책처럼 빰빰빰 혼자서 네 명 목소리를 내면서 그렇습니다 아 이게 뭐냐 작업하러 가요 네 저도 너무 좋았습니다 작업하러 갑시죠 아 이 책을 보니까 나도 오늘 하루는 좀 마녀가 되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마녀? 마녀 어울려 모자 맞으면 될 거 같아요 빗자루도 주세요 재밌었어요 이제 빗자루 타고 작업하러 갑시다 작업하러 갑시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제발 끝으로 오랜만에 팟빵에 남겨주신 댓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견 여러 번 남겨주셨고 안녕달, 이기윤, 이영경, 이시히, 히로시 작가들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는 홍브라이스님 어느새 정의들으셨다는 무지개 아지님이 또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소윤용 작가님 팬이시라는 얼음포도님과 박정섭 작가님의 오랜 팬이시라는 기쁨준이님 그 다음에 제 블로그를 보고 오셨다는 꿈아내님 하하하하 제 블로그에 올렸는데 한 명 오셨습니다 작업하거나 운전하면서 듣는다는 빵어붕님 그 다음에 웃음보 터뜨리며 듣고 계시다는 구수록님 의견 모두 감사합니다 저희 이거 이제 두 번째 댓글 소개하는 거 1년 동안 한 6개월에 한 번씩 소개하나 거기서 주소를 주셨던 분들한테 제가 책을 보내드렸는데 그게 어땠는지 답변을 못 받아서 조금 아쉬웠어요 그래도 뭐 어쨌든 지금 되게 은밀하게 저희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댓글 달아주신 분들한테 책을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림책을 보내드리고 있어요 선정하실 수는 없고 우리 임의대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5 4 6 2 5 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